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7월 16일이고 연주 시각은 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KPM테크 커드번호 042040입니다. 일단 KPM테크 추세가 장기평선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상당 부분에서 버틸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안좋은데 오후장에서부터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죠. 자, 일단은 이게 좀 3,400원을 돌팔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V자 반등을 좀 살짝 나온, 어제 제가 V자 반등 나오는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V자 반등은 좀 나왔어요. V자 반등은 나왔는데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3,400원을 진짜 뚫어줘야 된다. 긴급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슈들이 한바탕 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승인 여부들을 떠나서 강세 흐름들을 살짝 좀 보여주던가 아니면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던가 3,400원 부근들의 고점이죠. 3,420원 고가 부근에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좀 갉아내는, 한 번쯤 갉아내고 한 번 갉아 냈고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주면서 3,400원을 뚫어주는 모습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줄 때가 됐지 않았을까. 좀 많이 기다렸죠. 장기평선이 좀 다가오면은 좀 급등하는 흐름들. 주가가 하락할 생각을, 그러니까 장기평선을 이탈을 한다던가 그럴 생각은 좀 없어 보여요. 이왕 뚫을 거, 이런 식으로 조정을 계속 받더라도 이왕 뚫을 건 확실하게 좀 뚫어주는 게 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기 3,400원 부근들을 고가로 계속 형성을 하면서 가위반해주면서 장기평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이왕이면 이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한 번 슈팅에 살짝 좀 나와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 슈팅이 살짝 V자 반등이 나온 김에 이번 차례 때 돌파하는 흐름들도 같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고가가 3,500원 수준이었는데 조금조금씩 고가 부분들을 낮추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살짝 뚫어주는데 이번 타이밍에 못 뚫을 것도 없죠. 일단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데 영국에서도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대답을 해줄게. 미국 FDA에서도 승인 신청을 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중간 점검에서부터 중간 데이터 발표했을 때부터 너네 이거 그대로 해라. 데이터를 발표를 했을 때 이거 그대로 하면 긴급사용 승인 신청까지 가능성들이 좋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최종 결과까지 이거 그대로 진행을 하면 돼. 지금처럼 그대로 진행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코로나 치료제가 어떤 상황들보다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델타 변이 그리고 돌파 감염까지 결국엔 치료제는 필요하다.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었다고 한 다음에 이제는 시선이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인도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지금 급하니까 일단 치료제를 먼저 승인을 일단은 하면서 일단 먹이면서 얘네들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완전 난리죠. 그만큼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조금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해주고 임상을 그걸로 진행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여기서 이제 백신은 충분히 팔고 있고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제다.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독감, 감기 뭐 이런 상황 뭐 이슬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를 집계를 하는 거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독감이랑 감기 수준이다. 치료제가 빨리 나와줘야 된다. 이전에 뭐 타미플루 같은 그런 느낌이죠. 치료제 쪽에서도 이제 경구용 그리고 뭐 아니면 주사 이런 쪽으로도 있는데 뭐 주사들은 일단 경구용이든 지금 이거 저거 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좀 이제 일단 V자 반등은 나왔고 이 부근들, 이 매물대를 갉아내고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라보면서 좀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 것들이 언제 승인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전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평균 단가 조절을 끝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어디에서 슈팅이 더 나오는지 돌파해서 갉아내면서 돌파를 해주는지 어디에서 팔지 강세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돌파를 보여주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위에서 팔지 위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4천원, 그리고 4천, 한 5천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4천원과 5천원 이 부분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한번 이 힘은 남아있고 이게 제로가 빠졌다 라고 하면은 이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로가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 강도도 어느 정도 힘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공간이 좀 상단이든 하단이든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 감안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조금 있죠. 기대 수익률이 조금 기대해볼 수 있는 수익률이 좀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배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일상적으로 제가 계속 브리핑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제가 브리핑을 드릴 때 한 이때쯤에 브리핑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몇 개월 동안도 계속 바짐없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종목을 추천을 해드린다. 제가 브리핑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동안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보다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0% 맞출 수는 없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감안을 해가지고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시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 7월 13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 볼게요. 9시가 되면 김효정 선생님께서 종목들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9시가 되면 9시 0분 조연알린유 현재가 1150원 기준 매수 1,000억표가 1180원 손조가 11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RT캐스트 현재가 2,705원 기준 매수 목표가 2,785원 손조가 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한 3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날은 시장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조율알린유의 RT캐스트 그리고 목표가 매수과 손절가 지켜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이 끝나면 종목들이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지 이렇게 게시판 댓글을 통해서 차트 사진을 올려드리고 금일 전적은 2전 1승 1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드리는데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익과 손절을 이렇게 한 번에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항상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손실을 짧게 수익은 길게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체크를 한 번씩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AP테마, 테마주 검색기가 있죠. 테마주 검색기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쭉 내려보시면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AP테마 하나면은 한 번에 전부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 PC 버전이 있으니깐요. 다운번드 받으셔서 무료로 다운번드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켓에서 AP테마를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오셔서 AP테마주 검색기 다운받으셔서 무료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일 다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